1. 2. 3. 3. 4. 아빠, 저기 버스 왜 서 있는 거야? 신베도로 체험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N단으로 가면 엄청 빨리 가잖아. 무고수로 더 빨리 간단 말이야. 이거 진짜 버즈가 돼. 신비의 도로가 왜 생긴 건 줄 알아? 신혼부부가 택시를 해서 이렇게 택시해서 내려서 사진 찍다가 채워준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오르막길로 보이는 공사도 3도가 사실 내리막게 됐던 거야 신혼부부가 발견을 한 거야 제주도에 온 신혼부부가 그런데 왜 신비의 도로라고 신혼부부 이름을 따서 도로를 지었을지 그렇죠 오지현 박상민의 도로를 타하면 되는데 동굴도 그랬잖아 아이 그거는 또 안 돼지 여기 또 신비의 도로라 그래서 도깨비 도로래 그래서 도깨비 도로가 처음에 도깨비 도로래고 신비의 도로가 생긴 거야 신혼부부 같은 얘기였어? 아니야 도깨비 신부 출음은 해야지 출음은 해야지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 오르막길이지 봐봐 얘들아 응 나 내려먼지 알다 물어봐 오오오 유리야 한 번 계속 굴러 한 번 더 굴러봐 하나 둘 셋 오오오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이야 우르막길이야 야 오르막길 가진다 이제 굴러가잖아 이봐 올라와 이거 오르막길이잖아 야, 엄청 빨라! 지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이잖아! 봐봐, 봐봐! 오, 진짠데? 봐봐! 해볼게, 시작! 해볼게, 시작! 우와! 이럴 거잖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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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이런 것도 다 됐는데 그러면 물도 되겠네, 콜라 콜라 한번 여기다 부어볼까? 여기 부어봐, 하나, 둘, 셋! 오르막길이야, 분명히! 많이 부어서 다 어디로 흘러갈까 봐, 봐봐, 봐봐 옆으로! 옆으로 간다! 야, 이거 봐봐, 오르막길 올라가잖아 오르막길 올라가! 뱀 같아 오! 오, 야, 올라간다, 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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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 오! 어? 우와, 콜라 여기까지 갔어! 야, 봐봐,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야, 착시 현상 착시 현상이 뭐냐면, 이 주위 환경 때문에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위 환경 때문에? 어, 주위 환경 때문에 나무 때문에? 어, 이게 그래서 오르막길, 오르막길로 보이는 동산조 3도가 내리막길인 거야, 사실 서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